복바람이 부는데 본과 덕으로 라우야를 방문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 만나는 반가운 말씀도 우선 드리고 역사의 측면에서 지난 많은 사안 중에서 몇 개월 간추려서 여러분께 말씀도 드리고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참 고맙습니다. 다음 세대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함께해서 감사하게 성공을 합니다. 이날 30년 마음으로 한 성공적으로 군대와 다른 나라다. 백성시나다. 그렇게 축하하고 있습니다.